이리 와가지고 아니 거기서 여기서 양쪽이 서갖고 이걸 주고서 이걸 붙잡으라 그랬어요 땡기라니까 양쪽 옆에 아니요 이거 미끄러져 딱 큰일나요 거기서 그렇게 해주고 와야 되는데 아니 이거 그거 놓으면 안 돼 계속 네 넘어진 거 찍으시지 찍혔어요 아니 나무 있는대로 저 나무 있는대로 나무 있는대로 돌을 밟아야 돼 얼음 밟지 말고 돌을 밟아야 돼 돌 돌 조금씩 튀어나온 거 돌 밟아야 돼 돌 돌 조금씩 튀어나온 거 돌이 돌유밀 돌 돌 계룡산 국사봉 국도 칩성림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한 층량 기점 성림 저는 그 이상의 상징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저와 같은 상장풍 의뢰인이라면 꼭 한 번쯤은 술래야 할 최고의 라고 믿습니다. 죽음길 인도자인 저희들은 오늘 여기 모여 간절히 청하려 합니다. 생사위군양별 하늘주 국도 칠성이시여 국사봉 조종주 산왕대신이시여 저희들이 인도하여 간절히 하늘 문 활짝 열어 반겨주시고 상장풍 의뢰원 팀장들에게 산안 개안 지리문 활짝 열어 걸림없이 명당 들도록 도와주소서 개사년 갑인원 무호일 지혜 사바세계남승부조 내동 대한민국 중청남도 공조시 중안면 우깨리 579-6분지 청중시장 그멀그멸 지극지성 본공과 소세자 상장풍 의뢰원 팀 진택 고채 집사님 박수씨 주님 부지마 앞이 전리로 내려갈걸 아니 팀장님 여기 데리고 쉬어야 돼요 미끄러워 큰일나 너무 도시나 저 길도 넌 덜리서 가는거봐 저거 저거 하여간만 해 넘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좋았 정성들여서 하지 벌써 몇번 넘어지는거야 다리가 풀렸다니까 다리가 풀려도 그래 힘이 없어서 아이고 풀렸네 풀렸네 조금 천천히 가 그러니까 살짝 나왔어 이럴다 붙었는거야? 응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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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흙이힘 신팀장님이 책임져야 되건네 아 다풍이고 나무 잡아야해 이렇게 나무 이렇게 똑같이 잡아야해 거기에다 신경을 써야해 나무 같은 거 잘 붙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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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